안녕하세요 지금은 오래난만에 촬영하려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 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아침 새벽 공기 진짜 오래간만에 맞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코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 지금은 신호등 신호등 보이시죠? 너무 춥네요 너무 춥네요 기가 얼 것 같습니다 여기 수단 보이시죠? 15분 남았네요 제가 탈 때 지금 지금 16년에 도착했어요 빨리 빨리 차량 현장으로 이용해야되네요 빡세네요 지금 탁월한 최소 일찍 잘 도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역시 아침 불은 너무 빡세요 그래도 여유있게 7시 안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촬영 장소에 도착합니다 앞으로 1분 뒤면 촬영 장소에 도착합니다 빡세다 무릎 애리 만든 잡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다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우 추워라 이제서야 촬영이 끝났습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몇시냐 거의 10시에 끝났네요 정확히 9시 50분 아이고 역시 현장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오늘도 즐겁게 촬영했구요 읽어보면서 아 이게 현장이구나 라는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미건조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쿨시간이 좀 현장만은 많이 틀려가지고 뭐 이런 변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간 오늘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구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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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hy